오늘 여기 오는데 피곤하진 않았어요? 오늘 근처에 이모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왔어요 아 이모할아버지 댁에서 그랬군요 오늘부터 이 길이 이 멋진 길이 우리 정동원 길로 불리게 됩니다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정동원 길 이렇게 알고 오실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제가 미스터트롬 나가기 전에 이 길이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서 자전거도 타고 그랬었는데 이 길이 정동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습니다 동원이가 잡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동원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마이크가 전달이 되는 대로 원래 순서에는 없었지만 우리 정동원 목소리를 먼저 들어볼까요? 대답이 작습니다 뭐라고요? 들어볼까요?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 가장 좋은 마이크로 우리 정동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많은 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동원군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팬장룡은 동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피곤하진 않았어요? 오늘 근처에 이모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왔어요 아 이모할아버지 댁에서 그랬군요 오늘부터 이제 이 길이 이 멋진 길이 우리 정동원 길로 불리게 됩니다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정동원 이렇게 알고 오실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제가 미스터트롬 나가기 전해부터 이 길이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그랬었는데 이 길이 정동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습니다 동원이가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자전거를 늘 타고 좋아하던 길인데 정동원 길이 되게 되었답니다 이럴 때 더 큰 박수 주셔도 되는데 자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이 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이에게 맞게끔 준비하느라 정말 약수하면서도 소박하지만 정성을 가득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격식을 너무 갖추진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된 식은 다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화이팅 잘할 수 있죠? 네 네 자 이따가 그러면 우리 동원이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좌측 팬분들께 손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? 자 사진 찍으신 분들은 지금 찍으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 우리 동원군 정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우측 편에 자 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 정동원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